여기에 완성된 육수 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숙수 입니다 자 오늘은 종일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요 비오는 날은 사실 기름진 음식들 그리고 또 따끈한 음식 이런게 생각이 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따끈한 온 소면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앞에는 제가 미리 고명을 준비를 해 놨거든요 김가루 그리고 호박하고 당근을 이렇게 체를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김치는 다져서 준비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배추를 말아서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지단은 제가 지난 영상에 지단 붙이는 법을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가지고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명만 준비를 해 오시면 빠르게 육수 뽑아서 국수 한 그릇 뚝딱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육수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웍을 준비해 주시고요 분량의 물을 이렇게 웍에다가 담아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다시멸치 양파 무 다시마 자 다시마까지 넣어 주시고 불을 센 불로 켜주세요 그리고 한번 끓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육수가 전체적으로 한번 팔팔 끓어오르면요 불은 중불로 줄여주세요 불은 중불로 줄여주시고 타이머를 30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수 내놓은 동안 저희는 이제 양념 만들어야 되겠죠? 육수 양념 먼저 소고기 다시다 혼다시 그리고 꽃소금 마지막으로 후추 자 이렇게 양념까지 만들어 봤거든요 국수 삶는 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 보시면은 국수 삶는 법이 아주 다양하게 몇 가지 올라가 있어요 그 방식을 참고하셔서 국수는 삶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30분이 다 됐네요 타이머 꺼 주시고요 그리고 야채들은 깨끗하게 걸러주시면 됩니다 자 야채를 이제 건져낸 육수에 2차 양념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고 센 불을 한번 끓여 주실 때 준비해 두었던 당근하고 호박채를 넣어서 한번 익혀 주시면 되요 자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각 가정마다 업서마다 이 불 화력도 틀리고 이 불 조정하는 게 틀릴 수가 있어서 이 간을 했을 때 이제 짜거나 아니면 싱겁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짜면은 여기다 물을 조금 더 붓고 끓여 주시면 되고요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끓어오르면 불을 꺼 주시면은 이제 온소면 육수는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육수 자체는요 빠르게 찬물에 식혀 가지고 냉장고 보관하시면은 좀 오래 쓸 수가 있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상온에 방치해 두면 금방 상하게 되니까 빠르게 식혀서 냉장고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엔 세팅입니다 여기에 다진 김치나 아니면 그렇게 김치 좀 썰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 주세요 그리고 지단 충분하게 풍부하게 올려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완성된 육수 마지막으로 김가루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온소면이 이제 완성됐습니다 비가 오는데 뜨끈한 거 생각날 때 요 온소면 한 그릇 드시고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브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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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